두산 에너빌리티 체커원전 수주 얘기가 나왔고요 체커원전 수주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된 게 뭐였냐면 AI 시대 필수 에너지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SMR이 필수 에너지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AI 데이터 엔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현재의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2027년 생생형 AI가 전세계 데이터 센터 수요의 4분의 3을 차지할 거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AI 데이터 센터 전세계 데이터 센터의 40%가 북미 지역에 지어지게 됩니다 현재의 전력망 80년대, 90년대 노후한 전력망입니다 인프라를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북미에서 2029년까지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게 SMR입니다 미국에다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데 전력망 교체하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SMR을 짓는 겁니다 내륙에 지을 수 있고 건설 비용 적고 방사능 노출 가능성 적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SMR 대장주로 떠올랐습니다 체커 원전과 SMR 이슈 두 가지 이슈가 터지면서 두산 엘러빌리티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지분 관계 보시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두산이 지분 갖고 있고 30% 국민연금공단이 6.73이나 갖고 있습니다 보통 국민연금공단 5% 정도 내외를 갖고 있습니다 6.73이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매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친구도 올라오면 정리하겠죠 아니면 반대로 더 갈 것 같으면 추가 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지분도 릴리 가능성 있다는 얘기입니다 10%까지 가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자 이거 국민연금공단의 6.73 주가에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영상은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두산 엘러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대응 전략 네 번째 리포트 두산 엘러빌리티 리포트인데 SMR 관련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리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나중에 리포트 추가 설명 드릴 테니까 확인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 엘러빌리티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먼저 사업 분야 보시면은 에너지 플랜트가 있는데 에너지 분야 보시면은 해상풍력 가스터빈 SMR 있죠 수소에너지 ESS 자 모두 다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대세로 떠올랐죠 그리고 첫 번째 이슈 원재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두산 엘러빌리티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산 엘러빌리티가 필요한 재료들 뭐 철판이라든지 형강 알루미늄 이런 가격들이 모두 내려갔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 기업은 당연히 이 분모분의 분자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비용 수익입니다 이게 작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자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실적 기대감 커진다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3,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곧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0조 잭팟입니다 체코 원전 7월에 수주전이 7월에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유럽은 지금 에너지 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래 러시아로부터 전기 관련 전력 관련 석유류 공급 받았는데 이게 수급이 안 좋아졌습니다 전쟁 때문에 그래서 원전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거 만약에 수주가 된다면 폴란드라든지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처하고 전체 유럽에서 원전 수주가 줄줄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트리거가 되면서 대형 수주전 몇백조짜리 공사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트리거가 된 거 SMR, 르네상스, 미서, 2조 잭팟, 뉴스케일 파워 자 두산이 예전부터 초기 투자를 했던 기업입니다 여기서 2조짜리 공사가 수주가 됐어요 SMR 관련해서 자 뉴스케일 파워 미국도 지금 SMR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30년 만에 원자로 신설 대책반을 꾸렸어요 여기 도표에 보시면 내용이 나오죠 기후변화나 전력 수요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SMR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대형 수주전이 있을 예정이죠 자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자 여기서 SMR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형 원전은 다 아실 거고요 소형 원전입니다 스몰 모듈 리액터, 25m 경납고 필요 없고 일단 건설비용 4분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대형 원전에 비해서 그리고 방사는 누출 가능성이 적어요 내륙에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원자력 발전소는 해안에 짓죠 개발국가,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원전 간에서는 5개 국가가 굉장히 강국입니다 이번에 체코 원전 자 미국은 이미 탈락했고요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와 한국이 남았습니다 자 프랑스 같은 이유가긴 한데 기술력이나 공사 이력을 봐서는 한국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SMR도 한국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미국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왜? 건설 비용 작고 그 다음에 방사는 누출 가능성이 적고 내륙에도 건설할 수 있고 미국에다가 곳곳에다가 데이터 센터로 지었을 때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에 쓰면 여기다 SMR을 진다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죠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SMR이 대장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자 AI 시대 필수 에너지원이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시 체코 원전이 중요하긴 한데 자 먼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분모분해 분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코 원전 수주 7월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미국과 EU 원재력 대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SMR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체코 원전 말고 두산이 6월 달에 이슈가 나 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리액트리 가시죠?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에너지 기업 공급 계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SMR 관련해서 자 미국도 SMR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공사 비용이나 공사 이력 기술력에서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SMR 왜 이게 필요한 건가요?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여러분 AI 데이터 센터 지금의 전력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 계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6월에 있을 일정입니다 6월에서 7월 사이에 체코 원전 수주까지 따지면 주가가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미리 일정 챙기시기 바랍니다 배너에 보면 제 개인 번호 나오죠 010-3158-8575 자 여기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제너럴 리액트리 일정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픈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바로 VI 걸린 다음에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SMR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정확한 일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보면은요 최근에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정 받은 다음에 확 땡겼죠 위로 자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차트를 크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레이즈 세력의 요도가 파악돼요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면서 골드 파면서 내려오면서 그리고 다시 올렸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1번 구간이라면 여기는 2번 구간입니다 여러분 1번 구간은 뭘까요? 전형적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걸 받아 먹는 하향 매집 구간입니다 2번은 상향 매집입니다 여러분 위로 땡기면서 매집을 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이제는 내려갈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고생 끝났고 이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트 잘 보시면은요 원형 바닥입니다 여기 23,900원 여기를 뚫잖아요? 이 잠복기가 꽤 됩니다 한 2, 3년 되죠? 플랫해지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전형적인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그 다음에 얼벙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빠지면서 하향 매집한 다음에 들었고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리는 모습 세력들이라고 바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마자 급등하고 이런 종목은 없어요 자 매집 기간 거의 4년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몇 배 올랐습니까? 지금 이거 5,000원부터 바닥에서 따진다고 하도 인제 겨우 4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에서 4배 자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기간에 비해서 세력들의 매집 기간 이게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 이건 상응에서 올라갑니다 기간이 길면 수록 멀리 간다는 얘기죠 1배, 2배, 3배 1, 3, 5, 7, 9로 가는 게 보통인데 보통 이렇게 멀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홀수로 가게 돼 있어요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간을 보세요 매집한 기간을 한참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봉까지 한번 볼까요? 보이시죠? 1번이고 2번이고 자 여기 매집한 게 보이죠? 1번은 상향 2번은 하향 이건 뭡니까? 여기 상승산파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크게 봤을 때 대세 상승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래량 터진 거 보세요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봉 보시면은요 여기서 매집한 이 세력들 이 친구들이 제가 보기엔 주포입니다 특히 얘네들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게 되면은 무조건 털게 됩니다 개미 털기 어떻게 털까요? 공포를 조장해 주거나 아니면 희망을 주게 됩니다 자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갈 것 같죠? 신고가 났기 때문에 포머라고 그러죠?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내려갈 때는 다시 바닥으로 가는 거 아닌가? 피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심리적 부분을 자극해서 물량을 털게 됩니다 자 여기 23,900원 24,000원대로 돌파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어떻게 되느냐? 얼봉이죠? 안 보입니다 여기 여기도 언영바닥이잖아요 연봉까지 볼까요? 자 그 가격을 돌파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요 여기까지 갑니다 이 급락의 중간 5만원 1차적으로 이거 돌파하잖아요? 그 다음에 10만원입니다 여러분 SMR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AI 시대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이 현재 전력망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SMR이 대세가 된다는 얘기죠 공사기간 짧고 방사능 노출 가능성 좋고 내륙에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죠 자 그래서 대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지금 원전 관련 대책을 바꾸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주봉 얼봉 일봉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매매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의외로 수익이 많이 안 나죠 왜? 세력들의 매매 스킬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PB생활을 오래하면서 펀드매니저는 에너스트한테 여러가지를 배웠는데 먼저 패턴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자 심리적 분석 중요합니다 주식은 숫자마다 가는 게 아니죠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휘 일정이라든지 이런 세력기법 이런 거를 모두 종합해서 SMR 관련해서 제가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SMR 수혜주 두산 에너비리트를 비롯해서 모든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커 원선 수주지 실적 추정지 들어가 있고요 기술적 분석도 들어가 있고 소형 모듈 연전 부품주 리스트 소형 모듈 연전도 종목들 관련 중에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비리트를 필두로 해서 관련 종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 있으시면 SMR 관련 종목들은 모두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배너에 보시면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3158 8575 두산하고 알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일정 포함돼서 기술적 분석까지 포함한 리포트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번에 저평가 종목들 이게 대박입니다 급등 종목 실적 혼전 종목 자 두산 알로 리포트 챙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급등락을 하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인데 두산 에너비리트 그리고 SMR 관련 종목들 핵심 종목들 몇 종목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이고요 무료입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 사칭하는 사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너 있는 번호 010-3198-8575 여기로 경험이라고 글자 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두산 에너비리트와 SMR 관련 종목도 몇 종목 추가로 드리는 방이고요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텔레그란방 무료고요 자 저를 사칭하는 사람 각별히 조심하시고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방 말고 중장기 방에 따로 있는데 여기서 많은 종목들이 나갔거든요 두산 에너비리트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신호를 드렸습니다 4월달이죠 4월 12일입니다 3월달부터 거래가 좀 늘면서 4월 되면서 15,000원대 확실하게 바닥을 만듭니다 그죠? 제가 이때쯤 신호를 드립니다 4월 12일 에너비리트 15,000원 SMR 대장주 AI 전력 수요 급증 수요죠 자 이날이죠 4월 12일날 이때 신호를 드립니다 현재 보유 중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거 전력기기 종목이잖아요 LS 일렉트릭 잘 아시죠? 예전에 LS 산전 LS 그룹의 전력기기 핵심 종목입니다 북미에서 2029년까지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어요 그게 3월쯤 얘기가 나왔는데 3월달에 대랜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옵니다 슬슬 바닥에서 올라오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신호를 드렸는데 LS 일렉트릭 3월 7일이죠 LS 일렉트릭 7만 8천원 AI 데이터센터 이슈 발생 이날이죠 이거 20만원 넘었었습니다 이거 3배 정도 수익이 난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마다 가장 강한 대장주를 발굴해서 드리고 있는데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98-8575 자 1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 신규 종목이 나갈 예정이니까 미리 미리 영상 보시고 1번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리포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M&A팀을 만들어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보는지 제가 세력 입력을 통해 좀 알아봤는데 자 그렇게 해서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 3개고요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잡고 비상장 해외 상장별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되고요 비상장 이건 1000% 짜리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레인보우 로봇틱스 지분투자를 했습니다 이슈가 터지니까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4만원 5만원짜리 주식이 24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바닥에서 무려 500%가 올랐습니다 여기 리포트인 종목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으로 인수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미리미리 바닥에서 계좌에 담아두시고요 두산 애너빌리티 단기 급등이 나왔는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연봉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상승산파 초입입니다 대응 전략, SMR 관련 종목들 다 포함된 리포트 있었죠 두산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요 세 번째 1번 중장기방 신규명서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배너에 있는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스팸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민수가 드리는 SMR 관련 리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포트 있으시면 충분히 올해 내내 대응 가능하고요 특히 4번에 저평가 종목들 있으니까 이거 미리 담아두시면 대박 날 겁니다 리포트 챙기시고요 두산알으로 보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 있죠 이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레인보우 오브틱스보다 훨씬 많이 갈 종목들이니까 미리미리 바닥에서 계좌에 담아두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 톨레그란 방에 있었죠 제가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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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